한방 건강상담 먼저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운 여름철 스트레스에 마음속 압박과 부담을 덜어내는 일이 필요하겠고요 무더위로 체력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이럴 때 지나친 냉방과 그런 것 때문에 감기에 걸리거든요 그래서 냉방병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무엇보다 정신적으로 예민해져 있는 수험생들에게는 부모와 가족들의 칭찬과 격려가 아주 중요하고요 수험생 스스로도 급한 마음의 짜증보다는 마음의 한편의 여유를 갖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성동구 장안평 유창길 한의원의 유창길 원장님과 함께하는 날인데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 02-817-670-2번으로 전화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한 질문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5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 샷8970을 이용해 주시고요 5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됩니다 문자 Q&A 시간을 통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방건강상담은 라디오와 TV를 통해서 방송됩니다 오는 방송 라디오는 서울 경기는 FM 89.7, 부산 영남은 FM 104.9, 광주 전남은 FM 107.9MHz고요 전북 충남에서는 FM 97.9MHz로 함께하실 수 있겠습니다 한방건강TV는 스카이라이프 채널 556번이고요 IPTV는 쿡TV, 마이 LGTV, BTV를 통해서 저희 한방건강상담과 함께하실 수 있겠습니다 한방건강상담 오늘 소개해 주실 내용은 어떤 건가요? 네, 요즘 오늘도 매우 날씨가 더운데 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철에는 건강관리를 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한의학의사에서는 사계절 중에서 여름철이 섭생하기 제일 어렵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름이 그만큼 건강관리하기가 쉽지 않은 계절이라는 뜻인데요 오늘은 류마티스가 있는 분들이 여름에 어떻게 건강관리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여름철에 무더위도 류마티스 환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군요 네, 온도가 이렇게 높아지면 단단한 철근도 늘어지면서 피워지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렇죠 사람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절을 싸고 있는 근육이나 인내 힘줄이 온도가 올라가면 힘이 떨어지면서 좀 늘어지고 관절을 싸는 힘이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날씨가 무더울수록 관절은 제 위치에 있기가 힘들어지면서 약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름철에는 류마티스가 있는 분들은 관절이 약해지는 계절입니다 특히 여름철은 하체가 특히 약해집니다 무더운 여름날 다리가 허벅지 쪽에 힘이 쭉 빠지는 경험을 아마 한 번씩은 해보셨을 텐데 그래서 류마티스가 있는 분들은 여름에 무릎이나 발목, 발바닥, 발 뒤꿈치 이런 발 쪽으로, 하체 쪽으로 통증이 나타난 경우가 많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무더운 날씨인데요 아무래도 몸이 축축 처지고 기운이 없고 피곤함을 느끼는데 류마티스 있는 분들도 역시 여름에 체력이 좀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한의학 의사에 보면은 열상기라는 표현이 있는데 무더위는 사람의 원기를 손상한다는 뜻입니다 여름철에는 원기가 손상되는데요 류마티스가 있는 분들도 여름철이 조금 힘들어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더위가 계속되면 여름에 체력이 떨어지는 것을 느끼시게 되는데 건강하신 분들도 무더위 속에서는 체력이 떨어진 것을 느끼기 때문에 류마티스가 있는 분들은 더더욱 여름에 체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네, 중복 더 있으면 말복 이렇게 다가오는데 보통 체력 보충하신다고 삼계탕 많이 드시거든요 류마티스 환자들은 삼계탕 어떻습니까? 네, 중복이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여름철에는 원기가 부족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인삼이나 환기, 수삼이 들어간 삼계탕을 복날에 먹으면서 기력을 보충하고자 이렇게 먹는데요 원래는 류마티스에는 닭고기는 좋지가 않습니다 원래는요 특히 그 치킨이나 닭튀김 같이 기름기로 튀겨낸 닭은 류마티스의 아주 상극입니다 아주 안 좋은데요 그나마 이제 삼계탕은 푹 구워서 삶은 음식이기 때문에 그래도 류마티스가 있는 분들이 좀 드셔도 괜찮은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류마티스 환자분들 중에서 삼계탕을 드신 다음에 좀 갈려요 드신 다음에 드시고 나셔서 기운이 좀 나신다고 하신 분들도 있고 드시고 나서 다음날 아파서 혼났다고 하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간혹 이렇게 삼계탕 드시고 나서 관절이 아파하시는 경우는 닭고기 자체가 안 맞는 분들입니다 일단 류마티스가 있으면서 닭고기 자체가 안 맞는 분들 그런 분들은 닭고기 드시고 다음날 아침에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가 있고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삼계탕을 조금만 일단 드셔보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다음날 컨디션이 어떤가 보시고 괜찮으면 조금씩 드셔도 됩니다 테스트를 좀 해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삼계탕을 드시고 어떤가 반응을 보는 게 중요한 거고 왜냐하면 그 체질을 본인이 어떻게 판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닭고기 맞는지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조금만 먹어보고 반응을 본 다음에 그렇게 해나가셔야 되고 또 한 가지 주의하실 거는 삼계탕을 저녁에 드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잘 마셔도 저녁에 드시면은 다음날 아침에 아플 수가 있어요 관절이 바로 뻑뻑하고요 반드시 봄날에 삼계탕을 드시더라도 류마티스가 있는 분들은 반드시 더운 날 점심 식사로 드셔야겠습니다 참 이렇게 예민하시군요 보통 삼계탕에 인삼, 수삼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 또 홍삼들 많이 드시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많이 복용하시는데 홍삼과 인삼, 류마티스가 있는 환자들에게는 어떤 작용을 합니까? 네 요즘 참 많이들 드시는데요 건강인 식품으로 원래 인삼, 홍삼이 참 좋은 거기 때문에 많이들 드시는 거죠 효과도 좋고 원기를 보강해주는 데는 아주 제일 좋은 약재가 인삼이자 홍삼인데 제가 이제 인삼에서 류마티스 환자분들 진료하다 보면은 인삼이자 홍삼 드신 다음에 아파지신 분들이 간혹 있어요 아까 삼계탕처럼 맞지 않는 거죠 이런 분들은 최근에 이제 대한한의사협회에서 시민들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가 나온 게 있는데 67.3%에 해당하는 분들이 건강기능식품 복용한 다음에 한 가지의 부작용을 느껴본 적이 있다고 대답을 하셨는데 이게 신기한 게 이 67.3% 대답하신 분들 중 대부분이 부작용 나신 게 홍삼이에요 그만큼 이게 효과도 좋은 반면에 부작용도 있습니다 양날의 검인입니다 항상 좋은 약은 그래서 이렇게 류마티스가 있는 분들은 홍삼이나 인삼 복용을 주의하셔야 되고 잘 맞지 않으면 부작용도 날 수 있다는 거 꼭 아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분들이 뭐 이렇게 부작용을 우려하실 건 아닌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이 홍삼이나 인삼 좀 주의해야 할까요? 류마티스가 있는 분들 중에서 머리가 평소에 좀 잘 아프신 분 두통이 좀 자주 있으신 분 그 다음에 잘 어지러우신 분 그 다음에 고혈압이 있으신 분 있어요 혈압이 높은 분 그 다음에 얼굴이 붉거나 광대뼈가 붉으신 분 광대뼈 부위에 기미가 껴있는 분 그 다음에 머리카락이 자꾸 빠지시는 분 그 다음에 피부가 여기저기 가리고 오신 분 얼굴과 머리로 열이 훅 올랐다 씻거나 가슴이 이유없이 두근두근 거리고 속이 자꾸 느글누글 참을미라듯이 울렁거리신 분들 그리고 체중이 자꾸 빠지신 분들은 인삼이나 홍삼 복용을 아주 신중하게 잘 살펴서 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반대로 인삼과 홍삼이 잘 만든 체질은 어떤 분들입니까 네 잘 맞는 분들은요 살이 좀 희고 통통하신 분들이 일단 좀 안전하게 잘 맞습니다 이 분들은 홍삼 먹었을 때 인삼이나 크게 부작용이 거의 안 나오는 분들인데요 이렇게 살결이 희면서 통통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좀 잘 맞는 편입니다 네 뭐 인삼 홍삼이 다들 좋다고도 이렇게 하시는데 체질적으로 안 맞는 분들이 무난하게 좀 인삼 드시면서 체력을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싶은데요 네 인삼 홍삼이 참 효과가 좋은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게 참 조심해야 되는 건데 인삼 홍삼을 부담 없이 부작용 없이 좀 먹기 위한 안전한 방법으로는 인삼 한 가지만 복용하시지 말고 생맥산이라는 약으로 이렇게 끓여서 드시면 좀 안전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맥문동 8g 인삼 4g, 오미자 4g 이렇게 해서 한첩 분량인데 인삼에 맥문동 오미자가 들어가 있죠 이렇게 한첩 분량으로 해서 음료수나 물 대신 끓여서 여름철에 드시는 겁니다 이게 여름철에는 참 좋은 보약이 되고 기운도 나게 하고 물 대신 먹으면 참 좋습니다 인삼의 열이 많은 것을 맥문동이나 오미자가 중화시켜 주기 때문에 보다 좀 안전하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기운이 좀 많이 납니다 이거 드시면 주의할 수 있는 것은 차게 드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약재라도 이렇게 차게 드시면 몸에 더 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거군요 아무리 좋은 약재라도 여름철에 입이 차가운 것을 찾는다고 해서 차가운 것을 드시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과일이건 야채건 물이건 간에 반드시 냉장고에서 꺼낸 다음에 상온에 일정 시간 두고 냉기가 빠진 다음에 드셔야지 류마티스 관절 통증이 유발되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뭐 덥다고 차갑게 드시면 몸도 차가워지니까 결국 혈액순환도 잘 안 되고 류마티스 관절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군요 지금 류마티스가 있는 분들이 냉수나 아이스크림, 찬 과일, 야채, 채소 같은 걸 먹은 다음에 관절 통증이 나타난 경우가 많은데 여름에 이게 더 심합니다 왜냐하면 여름에는 얼굴이나 피부 겉표문으로 열이 올라오고 우리 아랫배나 몸속 깊은 곳은 오히려 찹니다 열이 뜨기 때문에요 고죽으로 그래서 여름에는 오히려 찬 걸 먹으면 바로 통증이 심해진 경우가 많아지는 겁니다 특히 사람이 체온이 1도만 내려가도 관절 통증은 심해지기 때문에 여름철은 뱃속에 온도가 내려가 있는 상태라서 더욱더 찬 것을 먹지 않고 조심해서 뱃속을 따뜻하게 유지해야지 몸속 깊은 곳의 관절이 따뜻하게 유지되면서 류마티스 통증이 나오지 않게 됩니다 네 이렇게 체온과 류마티스 통증이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건가요?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특히 류마티스가 있는 분들은 여름철에 체온을 떨어뜨린 에어컨을 반드시 피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제가 환자분 진료하고 왔는데 이분은 추위를 많이 타신 분인데 여름을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왜 싫으시냐고 그랬더니 한의원 올 때도 지하철에서 에어컨이 너무 크게 강하게 틀어져 있고 버스를 타도 에어컨이 틀어져 있고 회사에 돌아가도 에어컨이 틀어져 있고 여름이 오히려 더 에어컨 때문에 추위를 더 타는 거예요 이런 분은 추위를 너무 타신 분인데 여름에 에어컨 때문에 추위를 너무 타다 보니까 자꾸 냉방병이라든지 추위 때문에 관절 통증이 유발됩니다 그러니까 여름이 싫으신 거죠 따라서 이렇게 몸이 차거나 추위를 많이 타시는 류마티스 환자분들은요 여름에 에어컨을 아주 잘 피해 다니셔야 되는데 에어컨 바람에 있는 곳에 갈 때는 미리 담요나 덮을 옷을 가져가시거나 가디건 형태의 덮을 옷이나 가볍게 덮을 거 반드시 준비하셔야 되고 위치도 에어컨하고 멀리 떨어진 대로 사무실 같은 데서 위치를 잡아주셔야 되고 이렇게 류마티스에 있는 분들은 여름에는 에어컨하고 아주 그냥 도망다니는 전쟁을 하셔야 됩니다 네, 어찌 보면 겨울보다 더 어려운 게 여름철일 것 같은데요 앞서 삼계탕은 맞는 분들도 있고 맞지 않는 분들도 있다고 하셨는데 여름철 과일은 뭐니뭐니 해도 수박이잖아요 수박, 류마티스 환자들 좀 드셔도 괜찮을까요? 네, 여름에 수박들을 많이 드시는데 일단 류마티스가 있는 분들은 과일을 어느 한 가지만 드시기보다는 골고루 제철에 나는 과일을 조금씩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류마티스에 어떤 과일이 좋다, 어떤 음식이 좋다 여러 가지 의견과 학설들이 있습니다만 한 가지만 드시는 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제일 현명하지 못한 행동이고요 특정 과일을 집중해서 드지 말고 여러 가지 과일을 조금씩만 드시는 게 좋고 그리고 저녁에는 과일도 적게 드셔야 됩니다 저녁에 많이 드시면 다음날 관절이 아파질 수가 있고요 많이 먹으면 과일도 아침에 얼굴이 붓고 관절이 퉁퉁 붓고 아픕니다 유명한 식당에 가보면 식사하신 다음에 과일이 딱 포크 한 번이나 두 번 집을 정도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게 맞습니다 과일은 항상 적게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수박은 여름철에 갈증이 많이 나시고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되는데 류메티스가 있는 분들은 참 어떻게 보면 드실 음식도 많이 가르쳐야 되고 음식 섭취에 참 어려움이 많은데 간식으로 드셔야 될 게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여러 가지 가려야 됩니다만 드실 게 찾아보면 잘 있어요 제가 그래서 환자분들이 음식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궁금해 하셔서 저는 제가 블로그에다가 제가 운영한 블로그에다가 제가 먹는 음식이나 식당 과일을 자주자주 이렇게 2, 3일 간격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원장님께서도 류메티스 환자들용 식당을 드시는가 봐요 저도 그렇게